울펜슈타임 울펜슈타임 어...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흐흐흐흐흐흐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 아프지말고 아 여기네요 어세신크리드 오지는 부분 지하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죽이는게 더 좋습니다 빠르고 애니금 먹고 야 피파하다 이거하니까 눈이 무슨 사시가 되는 기분이 압Pre지 Erst 엄마 아...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아프지말고 오롱 에드셋 11미터 8미터 7미터 6미터 5미터 6미터 여기 있나? 여깄구나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 조자 예씨 개이씨 아이 미친 망했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잠맞아 기런 개같은 게임이 이런 개게임이 이거 이씨 들어가 못들어가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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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거야 버티고있어 일로와 난 여기서 무한 빨을 빠는거지 한문에는 이렇게 나와있지 빨아대 빨! 다 뒤져버린 다 뒤져버린 다음인가요? 이 새끼들 뭐 청공기를 뚫어야 되겠다 청공기를 뚫어야 되겠다 놈마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campaign 헤드샛 또 없지? 아니 여기서 아까 전에 그렇게 많은 아이템을 먹었는데 총알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칼 여기 하나 아까 떨궜죠 제가 근데 여기 칼이 떨어져 있을텐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인가 바로 이곳에서 던졌다가 떨어졌는데 내 칼 이런 야씨 자 천공기로 이쁘게 잘라주고 충전 충전할 수 있을텐데 벽에 노란색 있는 데서 벽에다 충전하면 되거든요 벽이 이 거야 어허 군인이 카와이한거 좋아하고 그러면 안돼 자 굿 개꿀이여 굿 개꿀이여 개 도적이야 야 닉네임 바꿔야겠다 개 도적으로 개꿀이여 굿 굿 굿 굿 굿 베리 굿 베리 굿 굿 굿 굿 굿 베리 굿 충전하고 매트로 버린거 아니었니 우리 그걸 굳이 다시 지옥에서 꺼내야 되겠네 어 fuck 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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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쏠다튼 개크네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아 좋아요 참고에요 헤드쉣 아 좋구요 타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왜 이렇게 많아 주작대 뭔 놈의 탄을 이렇게 많이 주지 뭐야 어 방금 칼 뜬 것 같은데 지하실에 뭐 있나요 아 굿 이 사람은 의문을 가져야 돼 호기심이 있어야 돼 뭐야 이건 어머 샨단종 됐으네 도이옥 소총은 꽉 찼네 도이옥 소총 총알은 무시해도 되겠네 굿 굿 베리 굿 뭐야 또 나왔나 보다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또 뭐 나왔나 봐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오 마이 포킹 갓 오 마이 포킹 갓 오 마이 포킹 갓 오게 들어 아 죽었나? 어 죽었나? 아 뒤져 아 제발 나가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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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잘 이 새꺄 걔도 죽었네 아 저 개 큰거 저거 어떻게 잡지? 개망했다 저 미친 로봇 저거 어떻게 잡아 샹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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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보트야 개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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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콩이 너 액원 왔네 개쎄네 에픽 이거 어떻게 깨지? 미쳤네 개쎄네 개쎄네 다 버려, 끝났어 아, 미친 꿈 콜, 카칭님 감사합니다 아, 씨, 아발 아우, 개아파 누가 내 에너지 이렇게 만들었어 어 야야 야, 한대만 좀 죽는다 나 끼, 끼, 낑기지마 낑기지마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낑기지마 서부에서 낑길 수 없어 말탈구 당한거야 온 사나이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제발, 제발, 아냐, 아냐, 놔, 놔, 놔 아, 병 열어 열어 그냥 가서 붙자 남자대 남자로 엄청난 유럽을 지내왔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것 같지? 없지? 네... 오케이, 그냥 works을 잘 가려고요. 한 상담받아 모습이 맞춰서 전하러 온 것들입니다. 전하건 안 좋았나요? 안 좋았던 것들은 안 좋았다. 아니요. 제 전투기업을 전하여 전투기업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개쪼바라 저게 언제 언제 실릴 줄 알고 저거 뭐 창고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저거 저게 언제 실릴 줄 알고서 저거 저렇게 타 어우 미친 산탄총 업그레이드 공 좁은 데서 쏘면은 공 막 튀기는 거 그거구나 누가 입을 놀려 누가 누가 감히 누가 칼이 없네 제가 뒤로 탁 돌았을때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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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총 개좋지 이 총이 좁은 데서는 짱이야 아 줌다다디비다다 줌 쳐요 엇 개짓 대야 아이템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와 유보트 개세련되졌네 어 지금부터 암살 쇼할 수 있겠다 대검 하나 먹었거든요 아 아 나 온거 아네 나 온거 알잖아 나 온거 알잖아 어 저 바로 저 총알이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게 지금 제가 쓰는게 아 아 뭐야 안죽었어 아 죽었는줄 알았는데 빵빵 터지길래 죽었는줄 알았던만 다시 자 아나 잊어 그냥 좋구요 하나 잰놈 있나 하나 폭사당했다 야 아예 이곳에서 사라짐 한 놈이 아닌가 아 뭐야 아이 뭐야 이씨 사람을 죽나 귀찮게 아이 개 아우 아파 이씨 죽을뻔 했잖아 이거 써야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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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 은센스 뒤를 털고서 들어가는거 같죠 아냐아냐 그거 말고 아우.. 어흐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뭐야.. 멈췄어 슬피를 나도있어 슬피를 나도있어 아아아아 뿔핌샷 너무 세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같은거 너무 세 슬피를 두고 슬피를 sophomores 청도 중 오딜 올라오 오딜 오딜 뭐야 아이 또 나왔어 이거 아아 저거 왜이렇게 쎄 아 미친 개쎄 저거 아 미친거 같다 죽질않아 아아 수류탄 하나밖에 없잖아 심지어 숙고해서 던져야지 아 아 아 안 뒤져 양팁님 감사합니다 개 게임이야 이건 이거대로 또 암이 생기네 좀 뒤져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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